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적인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현장에서 올해 상반기 커리가 또 완료돼서 이 완료된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복습을 하고 어떤 공부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선생님이 사실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몰입.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개념을 공부하고 처음 무언가를 해 그러면 몰입하기가 어려워.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능에서의 어떤 실전 개념이나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수험생활하면서 달려온 거잖아. 지금 시점까지 잘 여러분들이 버텨왔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시점이 이제 이제는 내가 뭔가 들은풍울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뭔가 알아. 아는데 확실히 아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채워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복습을 해서 드디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 아니. 여러분 공부는 흔히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잖아. 학습. 배우는 거 배우라고. 배우는 것만 하면 안 돼. 습을 하셔야 돼. 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 근데 그 시기 중에 수험생활 기간 중에 매 시기마다 시점마다 사실은 대개 우리가 그 중요도 자체가 좀 있거든요. 매 시점마다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 다 중요한데 이 4월하고 이 5월 시점이야. 딱. 왜냐하면 4월달 대박. 뭐야. 아유. 겨울방학 동안에 드디어 공부했던 것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흔히 개념이다. 기출이면 기출이다. 기본 개념과 기출 학습을 보통 이때 많이들 끝냈거나 아니면 그래도 개념만 끝냈다. 뭐 이런 친구도 꽤 있을 거고. 뭔가 그래도 목표를 갖고 뭔가를 했던 시점이 끝나는데 그래서 4월달에 대부분이 다 뭐야. 아유. 종강을 하잖아. 일단은. 휴강을 한단 말이에요. 휴강을.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갈피를 못 잡는 시기가 되고요. 그게 5월까지 이어져요. 왜 5월은 가정의 달이거든. 어? 뭔가 하려고 하면 막 그냥 마음을 그냥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요. 어?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몰입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올해 우리 상반기 동안 그래도 개념하고 실전 개념. 그치? 그리고 기출 코드에 해당되는 문항을 현재 상반기 개념 공부를 한 거잖아. 물론 개념 코드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있겠죠. 아니 했는데 당연히 당연히 선생님이랑 현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전부 다 모든 문항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인강을 통해서 빠짐없이 하길 바랬단 말이야. 근데 안 그런 친구들이 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드디어 이 시기에 목표치를 갖고 몰입해보라고. 예를 들어 선생님 드디어 이 시기에 제가 이제 드디어 개념은 한 번 봤고요. 드디어 이제 문제 풀면서 문제 풀다 보면 어? 이런 거 배운 거 같은데 싫고 어디서 배운 거 같은데 그때 이제 사전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어? 싫고나 개고는 그렇게 사전식으로 찾아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거야.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어머니 개념이 끝나는 데가 어디 있어. 기억이 안 날 때마다 자꾸 찾아보는 사전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기축 보도를 완전히 한 번 해보라는 거야. 완전히. 이번에 한 번 내가 1회동만큼은 제대로 내 거를 만드는 과정을 한 번 길게 끌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내가 우리가 그런 거잖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의 태도 아니야? 태도? 문제를 읽는 태도? 자세? 그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이요. 강조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도이고 습관이잖아. 습관은요. 내가 한 시간 공부해야 되고 습관이 바뀌겠니? 바뀔까요?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을 공부하고 딴 거를 막 하고 가잖아. 그럼 다시 원상 복구돼 있어. 왜? 인간의 본성이 그래. 그냥 자꾸 자기 본성대로 다시 돌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 습관 자체를 바꾸려면 한 시간이 아니라 몰입하는 거야. 단기간 내 하려고 그래. 단기간 내에 정말 계속 하루에 그냥 나 하루에 기코만 열강한 거야.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가질 때가 왔다라는 거지. 이유로 그게 돼야지만 5월 이후로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낯선 거 준비한다고 쏟아질 거야. 엔제 쏟아져, 모의고사 쏟아져, 육팽 데뷔 모의 선생님 다 그냥 할 게 너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기출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갖고 있잖아. 그럼 계속 끌려다니게 돼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주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능동이 돼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 보면 맨날 들러리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한 이 시기를 4월, 5월에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얘기야.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릴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왜? 많이들 안 하거든. 많이들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는 해야지.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러길 바라고. 제발 헛돌아 듣지 마시고 좀 한번 몰아치기 공부가 이제부터는 필요할 때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몰입해서 공부를 해도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때면.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죽을만치 공부해도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모질게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미뤄뒀던 거, 내가 좀 부진하다고 생각했던 거, 감옥 하나를 목표로 정하고 그거 그냥 단기간에 나, 나 선생님 10일 동안 이번에 기코 수학원 끝낼 거야.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10일이 뭐야?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보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하잖아? 정말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에 많은 습관이 바뀌어요. 바뀔 수 있다니까. 그게 한번 바뀌고 나면 거기에 이제 습관화돼서 본성이 되면 수학이 좋아질 거야. 어? 아니 왜 잘 풀리니까 이제. 자꾸 읽어보고 싶고 풀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한 너를 만나고 싶어요. 변한 당신을 다시 강의에서 만나도록. 그래서 선생님도 한 달간 휴식, 휴강기간인데 대신 휴강기간에서는 아마 더 바쁩니다. 더 바쁘니까 선생님 특강도 열고 그 안에서 또 많은 미리 하반기, 중반기, 하반기 자료들 만들면서 그런 시기를 갖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몰입해서 달라진 당신과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퀘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